네 대표님! 네 오늘 MWC 2025 전시회 무려 두 번째 날이 밝아왔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부분? 체력적으로. 체력 이슈가 있나요? 사실 일정이 타이트한 부분들이 있고 은근히 여기서 응대하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자체가 에너지 소고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시간에 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면이 체력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3일차, 4일차는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 더 힘들겠죠. 하지만 에너지 빵빵! 에너지에 힘을 내야죠. 네 힘을 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온 만큼. 아 그럼요. 많은 돈을 들여서 온 만큼 저희 더블티 굉장히 에너지 있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MWC 2025 참가를 하셨는데 참가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더블티에이 우수한 기술을 알리고 최근에 여러가지 트렌드들이 안전을 굉장히 추구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게 우리나라도 중대재해법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사회적인 기대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실 안전 관리를 하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는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 형태로 변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더 이런 선진국들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더 안전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운 나라들은 그런 것에 대한 니즈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희가 들어서서 전시에서 그런 거를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전시를 하면 훨씬 더 글로벌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블티만이 추구하는 핵심 기술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결국 사고를 예방하는 건데 사고를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인명사고를 대부분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인명사고를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 근처에 위험물이 접근하는 거를 알아내면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위험물이 사람한테 다가올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라던가 위험물에 대한 객체라고 칭하거든요. 이런 객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특정된 객체들의 위치에 상관관계를 AI로 분석하는 기술을 코어 기술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시스템에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헤임달 솔루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종류의 솔루션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고 커스터마이징해서 공급할 수 있는 영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더블티만이 갖는 경쟁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선두적인 분야에 있어요. 특히 저희가 국가연구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고 국가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업체에서 두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선행연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 예를 들면 현재 기술력 연구를 할 인력이라던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냐 이런 걸 모두 검토를 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는 국가에서 꽤 큰 금액의 연구과제를 할 만큼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 기술이에요. 이 영역을 산업으로 분류한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 근데 이 5년이라는 게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산업 분류에서 통계를 낸 지가 5년밖에 안 됐다는 건 완전 신생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이제 성숙된 산업들은 10년 이상 넘어가는데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신생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구 하나 업체가 뚜렷히 두각을 나사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국가 연구가들을 수행하고 또 이런 연구한 결과물들을 현장에 납품을 하면서 선두주자로 자리에 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파이어니어 위치에 있다는 게 저희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큰 장점 경쟁력을 기반으로 주요 타겟 고객층은 누구를 잡고 있나요? 이제 핵심 고객층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 위험물들이 많이 있는 공사 현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축제 현장 이런 것에서 밀집도 관리를 하면서 안전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축제 인파 관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됐더라면 안타까운 사고를 많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으로서 실시간 관제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 MWC-2025 전시회에 좀 뭔가 바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전시회가 너무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합니다. 죄송합니다. Do you know you do it? 네. 유들 수가 없어가지고 네. 유들 수가... TV 발받침대가 한 7cm 정도 튀어나왔는데 시정하라고 사실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양해를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MWC-2025 전시회에서 발표된 기술 중에 우리 헤임달 기술이랑 조금 연계성이 있다고 느끼는 기술들도 있었나요? 전반적으로 다 AI 기술 기반이더라고요. AI라는 기술 자체가 물론 최근에 CHAT GPT라던가 이런 생성형 AI 위주로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A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데서 있는 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AI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그동안에 있던 광대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통해서 이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추출해 내는 거지 완전히 없던 걸 새로 생성해 내는 수준까지 AI가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죠. 지금 현재도 CHAT GPT 같은 경우도 다양한 언어 자료를 이제 라지 랭기지 모델 해가지고 많은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생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객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패턴에 대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서 AI 모델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도 그런 기술에 포커싱을 하고 같이 협력할 업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가 그 효율적인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분석할 수 있는가. 안전에서 워닝을 주려고 하면 1초도 되게 늦은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1초면 거의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로만 가도 1초 안에 한 3, 4미터를 이동해 버리니까 알람을 주는데 1초만 걸리더라도 이미 3, 4미터가 과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희가 알람을 주고 데이터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처리에 대한 빠른 데이터 처리를 하는 AI 관련 기업들을 저희도 눈여겨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MWC 2025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더블티의 헤임달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목표치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건 MWC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목적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이런 큰 전시회에 나갈 만큼 어디서 기술력이 담보된 부분이 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신생 업체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이나 아주 유서가 깊은 기업들에 비해 신뢰도가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전시회를 참가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를 하고 또한 저희가 앞으로 더 여기 있는 기업들을 보면서 훨씬 더 잘 얻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블티 헤임달 기술을 기반으로 더블티 향후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은 산업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옛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예지자들이 사고를 예언을 해서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라든가 범죄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실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꼭 범일의 얘기 같지만 실제로 지금도 성범죄자를 위치 트래킹해서 리스크가 생길 것 같으면 뭔가 사전에 출동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기술들이 실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조금 더 확대 적용해서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 좀 더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성분들 사고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조제살이부터 해서 웃지마살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들로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다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는 많은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나 기여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MWC 2025 전시회에서 전하고 싶은 대표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한번 에이, 일론 머스크, 콜 미 오로지 일론 머스크만을 마크쇼 커버, 오케이, 빌리게잇, 오케이 집중, 공략 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정말 감사하고요 네, 대표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